제스트로 꼭 가수의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스트 제스트의 약자 제스트 젯을 짓게 되었습니다 데뷔 초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정을 한번 했던 그룹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쇼케이스 때 저희 세 명이 무대를 꾸민 적이 있고 제스트라는 팀 안에서 보컬 라인을 맡고 있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기가 시기지만 그래도 다시 활동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의지를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기회를 줘의 사비 부분 코러스 부분을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두 번만 나를 믿어줘 이렇게 가사에 있는 그대로 기회를 주세요 이런 곡인데요 저희 팀 자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그 과정을 이겨낸 후에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속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저희 엄마가 화가 나면 화장실로 달려가라 했었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엄청 화를 삭혔어요 삭히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끼리 엄청 돈독하게 지냈었고 착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 생각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분들도 되게 힘들어 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저희 멤버들도 힘들었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교사신데 또 그런 거를 이제 하...하...하니까 되게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멤버들끼리 하는 얘기도 활동을 할 때 정말 사랑을 못 받으면은 우리 팀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정말 하면서 이번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저희 노래 제목처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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